맛있다 기름의 고소한 맛 때문에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다 그런 말이죠 튀기면 똥도 맛있다 뭐 이런거지 튀기면 똥도 맛있다 뭐 이런거지 오빠 똥아 못먹겠다 나도 좀 도와줘 내가 얘기하면 상엽아 도와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지 아니 아니 형이 좋아했어 좋아했어 야 상엽아 도와줄 수 있게끔 토크를 해 해리면 진짜 이쁘겠다 그래 귀와 밑에 흙을 이렇게 개거든 어? 야 봐봐 아 왜 오겠어 오빠 아 오지마 아 정말 이 낭만을 모르는 들어갑시기 아이씨 아이씨 부담스러워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어 뜨거워 왜그래 오빠 어 어 오빠 옷 다 어 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 아 엉덩이 사이에 꼈어요 밥풀인 사이에 밥풀인 사이에 밥풀인 사이에 밥풀인이었어 이거 쪄야돼? 저게 나 바지 좀 달라고 예 옷을 몇번 가입을꺼여 오빠 옷을 몇번가 입을꺼여 오빠 칠면조에요? 옷을 왜 계속 안을거야? 탈색조 그거 닦고있어 그거 닦고있어 딱 닦고있어 닦지마 마음 고마운데 내가 나갔다올게 갔다올게 오빠 어떻게 하시면 잠시 좀 크진 않지만 작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빠 어떻게 하면 바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만해 아 나 정말 무슨 옷이에요? 옆집에서 샀다고요? 아 정말 아니야 아 오빠 오빠 오지마 아 나 몰려그랬더니 제 생각 아래 오빠 오빠 왜 여기서 입어요 아니 야 그걸 뭘 집어 아 밥 먹는데 왜 거기서 먹어요 언니 뭐 봤는데 오빠 이거 가늘고 하얀다리 허벅지 하얀다리 하얀다리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조용히 안해요 아니 옷발이 잘 받네 와 다 줘봐 주시는 분 같아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 아 근데 이거죠 또 먹네 또 먹네 와 근데 형 근데 어떻게 또 먹어 이걸 아니 아까 먹다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네 뭔가 속이 꽉 찼어 오빠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현주야 일로와 너 일로와 앉아 왜요? 일로와 위태로가 보여 위태로해 보이는 게 뭐야 위험해 보인대 여기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짧네 여기가 훨씬 편하지 저 생각에서 뭐해 렛츠고 진씨야 다리 좀 모아 렛츠고 저리 다리 좀 모아 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그러면 현주야 이렇게 했어 우리가 모아줄게 자 됐지 아니 너무 바지가 꽉 껴가지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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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모아줄게 아 너무 구속당했어 너무 구속당했어 현주도 이런 걸 한 번 에바스토 제앤젤리드 졸리 스컬리 조헨스 보더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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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더쉽 나 참 잘했어 내났어 HEY 왜 잘했어 뭐라고 왜 보더쉽 선생님 왜 보더쉽 선생님 가지곤이래 보더쉽 선생님 몰라 우리 집으로 가자 야 나나야 지금 너도 택시 잡는 끓 Engel 끓는 중 왜? 나 몇 번 나왔어 왜 그래? 왜 그래? 시작 그날 밤 벗었어 옆에서? 만졌어 너 먼저 한 번 더 너 먼저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이걸 어떻게 봐도 한 번 더 한 번 더 만질까? 일 되잖아 한 번 더 만질까? 두 번째 이게 나와 다시 해보자